롤스로이스 모터카가 2024년 용의 해를 상징하는 디스포크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2월 10일 음력서를 기념하는 이번 디스포크 컬렉션은 권력, 성공, 번영을 상징하는 용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으며 3대의 팬텀 익스탠디드 및 1대의 컬리넌을 기반으로 총 4대 한정 제작됐습니다. 이번 디스포크 컬렉션의 실내외 곳곳에는 용의 전통적 형태가 충실하게 재현된 동시에 용에 대한 현대적이고 간결한 표현이 적용됐습니다. 3대의 컬렉션에는 번영과 행운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활용해 용의 형상을 보도록 현대적인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펜시아 패널이 포함됐습니다. 롤스로이스 모터카 비스포크 디자이너 레베카 데이비스는 우리는 힘과 활기를 상징하는 용의 본질을 포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며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장인들은 절묘한 관점으로 용을 표현했고 이를 통해 하나의 디자인이 다양한 기법과 공예기술을 통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새 작품은 롤스로이스 전담 아티스트의 섬세한 수작업을 통해 탄생했으며 작업 과정에만 각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복잡한 3차원 모티프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색조의 붉은색을 4단계로 나누어 사용했는데 총 4개의 레이어가 결합되어 마치 작품이 패시아에 조각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실적인 3D 효과를 구현해냈습니다. 이와 같은 용 모티프는 실내 공간으로 은은하게 확당되는데요. 시트 4개의 헤드레스트마다 적용된 피닉스 레드 스티칭은 블랙 혹은 화이트로 제공되는 시트 가죽과 대담한 대조를 이룹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듯한 미움의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롤스로이스 장인들은 스티치 방향을 정확하게 정렬하고 밀도를 조절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각각의 자수는 5,449번의 스티치로 구성됐으며 이 작업 과정에만 약 20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이와 함께 3대의 컬렉션 후면에 자리한 피아노 블랙 피크닉 테이블에는 간결하게 재해석한 원형 12간지를 새겼습니다. 각 현두를 대표하는 동물의 이름을 한자로 새겼으며 용은 금색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컬렉션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피아노 블랙 베니어의 용을 형상화한 비스포크 예술품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컬렉션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비스포크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는 3개월간의 디자인 및 개발 작업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천장에 수놓아진 677개의 광섬유 별이 추상적인 용 모티프를 형성하며 667개의 조명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완벽한 배치를 위한 수작업 과정에만 20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펜터 믹스탠디드 기반 주문 제작 컬렉션은 캐시아 전체를 가로지르는 갤러리 예술 작품을 통해 활용 점정을 이룹니다. 탄소 섬유로 제작된 예술품은 유리로 조심스럽게 보호되어 있으며 역동적인 용이 형상과 어우러집니다. 또한 가죽 트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비스포크 양털 매트로 실내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차량 외장에는 각 모델에 맞는 독특한 색상 조합이 적용됐습니다. 컬리넌에는 크리스털 마감 처리된 체리 레드와 세비 그레이의 투톤 컬러를 적용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팬텀 익스탠디드에는 실버와 체리 레드 투톤 조합 또는 크리스털 마감 처리된 단색의 블랙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에 포함된 비스포크 코치라인에는 수작업으로 피닉스 레드 색상을 칠해 용 모티브를 절묘하게 구현해냈습니다. 4대의 컬렉션 모두 피닉스 레드 색상으로 수작업 페인팅한 비스포크 코치라인이 적용됐으며 용 모티프를 절묘하게 통합합니다. 각 용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인 동쪽을 상징합니다. 롤스 로이스 모터카 비스포크 총괄 조나단 심슨은 롤스 로이스는 고객을 가장 잘 나타내면서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디자인, 모티프, 소재와 색상 등을 바탕으로 세계의 문화와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을 제작해 럭셔리 분야를 이끌고 있다며 2024년 용의해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비스포크 컬렉션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전세계 럭셔리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현대성과 미니멀리즘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